일찍 왔나 보네? 아니야, 나도 방금 왔어 가자 할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왔어? 어 뭐였는데? 어? 어 저기 환설이 녹음 때문에 뭐 악보 받아올 게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워낙 바쁘고 유명하시잖아 그랬구나 근데 처음 보는 옷이다? 새로 샀나 봐? 어 무슨 맨날 입고 다니던 건데 그럼 이 꼬리 펴도 맨날 달고 다녔겠다? 유행인가 봐 아잇 내 맘에 자꾸 들어와 내 맘에 자꾸 들어와 도경 두근두근 떨려와 작은 너의 미소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날 기다려온 운명 같은 사람 신아, 너 신발 건 풀렸는데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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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이거 봐 제대로 당했어 뭐 봐 좀 느껴 나도 서 싫어 으 어 빨리 물 좀 저어봐 앞에 좀 가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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